밥이 안 나와나? 빨리 들어갈까? 뒤로 가셔도 돼요 엄마.. 아, 여기 엄청 많다 좋아 엄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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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. 나, 이거 안 나와나? 살짝 살살 살살 엄마가 머리에 방금 나아기 붙었어 엄마 어떻게 잡아? 그냥 날개만 있어 내가 한 번 할게 엄마가 이제 흰가비 잡아볼게 흰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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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? 아빠! 응애가 좋아 흰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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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다리이 됐어요 나한테 갈게 수미야 용기가 없어 왜그래 흰가비 흰가비 다라야 살살 놔줘 다라야 놔줘 다가가 다가가 아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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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나비 페인트 저에게 나비가 많네 저에게 나비가 많네 가보자 들어가보자 아 그러네 여기가 천국이다 다행 아 저기엔 줄 서있다 나비가 많다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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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까만나 이거 봐 거기로 간대 이거 봐 수제비 여기까 여기다 여기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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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아기 여기까 나비의상 입어볼래? 나비의상 입어볼래? 오, 오징어기 오, 오징어기 오, 오징어기 온갖 맞습니다 조금만 crise 불꽉 난 몸 안 좋아 물이 뜨거움을 잘됐어요 어? 저기 가볼까? 나비 곤충 생태관 아 뭐 많다잉. 넣어줄게 이거. 여기. 여기. 여기 여기. 아니면 여기나 여기나 가.